그거 진간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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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없어? 나, 나 저기 있는데 가방이. 나 갖고 왔는데. 뭐? 라멘 스푼? 아니. 하나를 갖고 왔다고? 응. 조금만 가져. 왜, 너 뭐하는 거? 아니, 망치면 눌려고. 내가 갖고 와야겠다, 안 되겠다. 냄새는 엄청 짠 냄새가 나는데. 아니야, 밍밍해. 내가. 나를 갖고 올 테니까. 내가 다음에 갔다 와. 알았어. 원래 계란도 넣는 거야? 아니요. 유미 언니가 아무나 다 넣으라겠어. 계란 뭐 상관없고. 근데 김치찌개 곱창 들어가는 것도 나쁜 거 같은데. 그게 오히려 더 맛이. 세리 언니, 세리 언니. 김치찌개 곱창 넣으면 맛있을 거 같아요. 네. 맛이 안 나? 네. 지금 뭐가 넣은 게 없어요. 김치가. 들어갈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밍숭밍숭해서. 안이 없어서.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 넣어. 여기. 빼서. 내가 보니까 곱창 종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얘는 끓이니까 낫지. 얘는 굴러 한참 걸리니까. 그러면. 곱창을. 하나만. 막창은 넣으면 안 돼. 곱창만 넣으면 안 돼. 곱창만 넣으면 안 돼. 곱창만 넣으면 안 돼. 곱창만 넣으면 안 돼. 연인아 막창은 아니래. 누가 보면 굉장히 쟤네 엄청 뭐 하는 거 같은데. 뭐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까지 숨겨온다고요, 언니? 이거 얼마큼 내야 돼? 얼마큼? 아니, 얼마 안 와서 많이 넣어도 돼. 아, 그래? 또 넣어봐. 일단 넣어봐. 나 넣어놓은 김치찌개 처음 먹어. 넣고 오래 끓여야 돼, 대신에. 어때? 엄청 부드럽대. 맛있어? 괜찮다. 곱창? 응. 그리고. 조그러지니까. 조그러지니까. 아. 오케이, 됐어. 응. 얘는 좋아? 어. 뚜껑 닫고 줄이 가. 어. 어떤 맛일지. 맛있어? 전골, 전골. 맛있어. 맛있어. 아이. 즐겨봐. 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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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